안녕하세요. 오늘은 8과 역사책인데 쉽고 재미있어요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8과에서는 무엇을 공부해요? 네, 맞습니다. 8과에서는 우리 V은는데, N인데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우리 이 문법은 조금 의미가 많아요. 이 의미를 다 같이 공부해 볼까요? 그럼 우리 친구 준희치 씨와 흥 씨가 이 문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잘 들어 보세요. 역사책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과학 소설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로봇 같은 거요. 저는 그런 책은 잘 모르는데, 에릭 씨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 중에서 흥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역사책인데 만화라서 쉽고 재미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V은는데, N인데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문장을 같이 볼까요? 자, 저 사람이 누구예요? 질문을 해요. 대답을 합니다. 제 친구인데 친절한 사람이에요. 아, 제 친구예요. 친구를 소개해요. 제 친구인데 친절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가족 소개를 해주세요. 아, 여러분의 가족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답해요. 저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예쁘고 똑똑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어요. 제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예쁘고 똑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은 이렇게 소개해요.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다음 문장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아,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대답도 같이 볼까요? 자, 대답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 아, 중국 음식을 팔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 질문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리고 대답해요. 중국 음식을 팔아요? 오, 중국 음식을 팔아요만 대답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중국 음식을 팔아요만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아, 그래서 앞에 이야기해요. 여기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중국 음식을 팔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여기도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대답도 같이 볼까요? 네, 중국 사람이 요리를 하는데 음식이 대부분 다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질문했어요.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요? 그런데 대답을 해요. 음식이 대부분 다 맛있어요? 아, 음식이 대부분 다 맛있어요만 말하며 듣는 사람이 조금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게 앞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 중국 사람이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음식이 대부분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때 조금 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앞에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까요? 먼저, N입니다. 여러분, N은 N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N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N이 있어요. 자, 형, 볼펜 이렇게 N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 볼펜은 마지막에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받침이 있어요. 형, 볼펜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네, 여기에 또 N이 있습니다. 누나, 지우개 여러분, 누나, 지우개는 네, 받침이 없어요. 누나, 지우개, 받침이 없습니다. 자, N일 때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다 좋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 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볼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볼펜, 볼펜인데 그리고 지우개 네, 지우개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DV 먼저 볼까요? DV는 우리 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여기에 여러분 DV가 있어요. 좋다, 작다 좋다하고 작다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좋다, 작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다 한번 말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작다 작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도 DV가 있어요. 나쁘다 크다 여러분 나쁘다 하고 크다는 받침이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니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크다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크다 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DV를 봤어요. 이제 AV를 같이 볼까요? AV는 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익다 먹다 AV가 있어요. 자, 익다 먹다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익다 먹다 자, 이렇게 받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 밑에 또 AV가 있습니다. 오다 가다 여러분 오다 가다는 다 앞에 네, 맞아요.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우리 AV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네, 맞습니다.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우리 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익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익다 익는데 그러면 가다는 네, 좋습니다. 가다 가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어요. 어? 그런데 우리 았는데 얻는데 였는데 과거도 같이 볼까요? 자, 과거는 dv, av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에 가다 좋다 av, dv 가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다 좋다 는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다 앞에 아가 있어요? 오가 있어요? 우리 아, 오가 있습니다. 아, 오가 있을 때 맞습니다. 아, 오가 있어요? 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좋다 좋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선생님 밑에 또 v가 있어요. 네, 먹다 크다 자, 먹다 하고 크다는 다 앞에 무엇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 앞에 어, 으 가 있어요. 어, 으는 아, 오가 네, 아니에요. 아, 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오가 아니에요. 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먹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먹다 먹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또 네, 밑에 요리하다 깨끗하다 a, v, d, v 이렇게 v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네, 맞습니다. 이때는 하다 하다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하다가 있으면 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리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리하다 요리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과거를 어떻게 써요? 말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미래도 쓸 수 있어요? 네, 미래도 쓸 수 있어요. 그럼 미래를 어떻게 써요? 같이 볼까요? 자, 미래입니다. 미래는 을 건데 이렇게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래일 때는 우리 a, v만 사용할 수 있어요. d, v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v을 건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 익다 먹다 a, v가 있네요. 우리 이 a, v는 다 앞에 네, 맞아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익다 먹다 자,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을 건데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먹다 어떻게 말할까요? 맞습니다. 먹다 먹을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또 오다 가다 a, v가 있어요. 자, 이 a, v는 다 앞에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자, 받침이 없을 때는 네, 맞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리을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다는 어떻게 말해요? 네, 맞습니다. 가다 갈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법을 어떻게 써요? m, d, v, a, v, 과거, 미래 우리 다 공부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답을 만들어보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에 여보세요? 저는 외대학생 김선생님 계세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대답을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배웠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보세요? 저는 외대학생 외대학생 여러분 n입니다. n일 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저는 외대학생 여기에 사람이 정말 많네요. 네, 여기는 사람이 많다. 보통 사람이 많은 곳은 음식이 맛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많다 dv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dv입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볼까요? 네,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보통 사람이 많은 곳은 음식이 맛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은데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사람이 정말 많네요. 말했어요. 그래서 대답해요. 아, 보통 사람이 많은 곳은 음식이 맛있어요. 만 말하며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앞에 여기는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도 같이 봅시다. 3번입니다. 자, 어제 뭘 했어요? 아, 어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맛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밥을 먹다 자, 그런데 네, 맞습니다. 우리 어제 과거입니다. 자, 여러분 과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어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예요. 얻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맛있었어요? 만 말하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어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새로 생긴 영화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해요. 아, 그래요? 내일 집 옆에 영화관에 가다 고민이네요. 아, 여러분 우리 가다예요. 하지만 네, 맞습니다. 앞에 내일이에요. 아, 미래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내일 집 옆에 영화관에 갈 건데 갈 건데 고민이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새로 생긴 영화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말해요. 고민이네요. 고민이네요만 말하면 네,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내일 집 옆에 영화관에 갈 거예요. 영화관에 갈 건데 고민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도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같이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제 동생이다, 고등학생 이다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우리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아, 제 동생인데 고등학생 이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동생 인데 우리 N입니다. 그래서 인데를 사용해요. 아, 지금 동생을 소개해요. 제 동생인데 고등학생 이에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잘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2번입니다. 지금 케이크를 만들다 조금 어렵다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케이크를 만들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들다 좋아요. 만들었어요. 같이 확인을 할까요? 지금 케이크를 만드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만들다는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드는 대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1급에서 다 공부했죠? 네, 좋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어떤 것이 어려워요? 그 앞에 다시 이야기를 해요. 아, 케이크를 만들어요. 케이크를 만드는데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3번입니다. 병원에 갔다 지영씨를 만났다. 아, 자, 여러분 우리 과거입니다. 병원에 갔다 과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생각 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병원에 갔다 갔는데 지영씨를 만났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갔다 갔는데 과거를 쓸 수 있어요. 자, 지영씨를 만났어요만 말해요. 그러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어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4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에 여행하다 재미있을 것 같다. 여러분 다음 주 다음 주 입니다. 여행하다 다음 주 아, 미래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음 주에 제주도에 여행 할 건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뭐가? 아,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에 여행할 거예요. 여행 할 건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는 여기 경복궁 한국문화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하나씩 천천히 같이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자, 여기 경복궁이에요. 아,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를 경복궁이에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경복궁 이에요. 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경복궁이에요. 한국문화 볼 수 있다. 우리 여기에는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여러분이 같이 사용할까요? 네, 자, 그러면 한국문화 볼 수 있다. 한국 문화가 볼 수 있다.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한국문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한번 말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확인해 봅시다. 여기가 경복궁 인데 한국문화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여기가 경복궁 이에요. 소개해요. 경복궁 인데 한국문화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이에요. 우리집 강아지 있다. 이름 아롱이 아, 여러분 여기 이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하나씩 볼까요? 자, 우리집 강아지 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집 있다. 우리집 네, 맞습니다. 우리집에 있다. 아, 그런데 무엇이 있어요? 강아지 네, 맞아요.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있다. 그런데 그 강아지의 이름 네, 이름 아롱이에요. 이름이 아롱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자, 한 문장으로 말해 볼까요? 네, 그러면 같이 확인합시다. 자, 우리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이 아롱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 이번 문제도 지금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잘 했어요? 네, 그 다음 문제를 같이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식당 가보다 사람 많았다. 아,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식당 가보다 여러분 그 식당 네, 그 식당에 가보다 자, 사람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많았다.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이 자, 문법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 때 여기 많았다 과거네요. 그럼 여기도 네, 과거로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확인해 봅시다. 그 식당에 가봤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사람이 많았어요만 말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식당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읊는데 애딘데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말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집에서 다시 꼭 연습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주니치 씨하고 흐엉 씨의 대화를 들었어요. 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책 이야기를 했어요. 주니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책을 읽고 싶은데 책 한 권 소개해 주세요. 흐엉 씨가 그 말을 듣고 저도 잘 모르는데 에릭 씨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하고 같이 V 읊는데 N인데를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아, 주말인데 같이 놀러 갈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대답해요. 미안해요. 저는 일이 있어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같이 놀러 갈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같이 놀러 갈까요? 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네, 어, 왜 같이 놀러 가요? 왜 저한테 질문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놀러 갈까요? 앞에 아, 주말이에요. 주말인데 같이 놀러 갈까요? 우리 같이 놀러 갈까요? 말할 때 그 이유를 말해요. 앞에 상황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주말인데 같이 놀러 갈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오늘은 바쁜데 내일 만날까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갑자기 내일 만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아, 왜요? 이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만날까요? 앞에 그 이유, 그 상황을 말해요. 아, 제가 오늘은 바빠요. 오늘은 바쁜데 내일 만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배우는 문법의 의미는 이렇게 뒤에 말해요. 그런데 내일 만날까요? 뒤에 말하면 음,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이유, 그 상황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같이 말할 때 우리가 배우는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황을 말할 때에는 뒤에 보통 네, 맞습니다. 을까요? 을까요? 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또 같이 많이 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아, 여, 주세요. 자, 아, 내가 어떤 것을 주세요? 아, 여, 주세요 하고 보통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아, 여, 보세요. 하고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상황을 말해요. 상황을 말할 때는 뒤에 보통 을까요? 같이 아, 어요요. 아, 어요 주세요. 아, 어요 보세요. 이 뒤에 있는 문법들하고 많이 같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시험 점수가 어때요? 아, 지금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어때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대답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좋지 않아요. 아,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점수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의미는 여러분 내가 했어요. 그런데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뒤에는 안 좋은 일 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 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이번 주는 날씨가 좋네요. 아, 여러분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네, 날씨가 좋네요. 우리 반대, 반대입니다. 지난주 하고 이번 주 날씨가 반대예요. 그때 우리 는데 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법 중에 다른 의미는 네, 우리 반대의 상황을 사용해요. 그때 는데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네, 의미가 조금 많지요? 그런데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문법은 우리 1강에서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같이 연습해 봅시다. 먼저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여기에 문장이 있어요. 노래방에 가고 싶다. 같이 갈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싶다. DV 입니다. 자, DV는 어떻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노래방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갈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DV 받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같이 갈까요? 만 말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상황을 말해요. 아, 제가 노래방에 가고 싶어요. 노래방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2번입니다. 점심시간 같이 식사 합시다. 아, 여러분 점심시간은?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 N입니다. 자, N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같이 확인할게요. 점심시간 N인데 같이 식사 합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같이 식사 합시다 만 이야기하면 왜? 이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상황을 말해요. 점심시간 N이에요. 점심시간 N인데 같이 식사 해요. 같이 식사 합시다.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3번입니다. 어제 학교에 가다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머, 그랬어요? 이런 문장이 있네요. 자, 여러분 어제 학교에 가다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우리 어제 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어제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과거입니다. 가다 갔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어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네, 친구들이 없었어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내일 시장에 가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아, 여러분 내일이에요. 내일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내일 시장에 가다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내일 시장에 갈 건데 같이 갈 수 있어요? 갈 건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같이 갈 수 있어요만 말하면 왜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황을 말해요. 내일 시장에 갈 거예요. 시장에 갈 건데 같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 다른 곳에 가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한번 말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 했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른 곳에 갈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많다 dv예요. 그래서 근데 말할 수 있어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은데 다른 곳에 갈까요? 다른 곳에 갈까요? 만 말해요. 음, 왜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다른 곳에 갈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같이 봅시다. 자, 2번 입니다. 백화점에서 할인하다, 쇼핑하러 가다. 아,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할인하다. 네, 다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백화점에서 할인하는데 쇼핑하러 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같이 쇼핑하러 가요? 말해요. 어, 왜? 그래서 우리 상황을 앞에 말할 거예요. 자, 백화점에서 할인해요. 지금 할인하는데 쇼핑하러 갑시다. 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을 같이 봅시다. 3번입니다. 밥을 먹고 있다.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다. 아, 여러분 이것도 자, 먹고 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볼까요? 밥을 먹고 있는데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네, 다시 전화해 주세요. 아, 제가 밥을 먹고 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따가 다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네, 4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옛날에 건강이 좋지 않다. 지금은 좋다. 아, 여러분, 우리 옛날에 좋지 않다. 옛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옛날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옛날에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좋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옛날에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좋아요. 반대를 이야기할 거예요.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우리 5번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극장에 가다 사람이 많다. 자, 여러분, 우리 만들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지난주 예요. 지난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주말에 극장에 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지난주 주말에 극장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았어요? 아, 지금 네, 맞습니다. 뒤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극장에 갔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네, 버스입니다. 버스에는 네, 지금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아, 지하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대화를 같이 볼까요? 자, 버스를 탈까요? 질문해요. 우리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버스에 지하철은 어때요? 질문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버스에 사람이 많아요. 지하철은 어때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할까요? 버스에 사람이 많다. 많은데 지하철은 어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 그림을 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아, 아마 가게인 것 같아요. 가게에 지금 오픈 아, 가게의 문을 열다 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대화를 같이 봅시다. 대화 입니다. 어디에서 점심을 먹을까요? 아, 어디에서 점심을 먹어요? 저 식당이 지금 아, 지금 문을 열다 아, 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어디에서 점심을 먹을까요? 저 식당이 지금 문을 여는데 갈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문을 열다 여러분, 열다는 네, 특별한 단어예요. 그래서 열는데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옷이 50만원이에요. 비싸요. 자, 이것도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옷을 살 거예요. 옷이 너무 비싸요. 좀 깎아주세요. 아, 자, 지금 직원에게 말해요. 조금 깎아주세요. 어, 그 앞에 상황을 말해요. 옷이 너무 맞습니다. 옷이 너무 비싸요. 비싼데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림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 지금 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화를 같이 볼까요? 오늘은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질문합니다. 내일 날씨는 내일은 맑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비가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오늘은 비가 내렸는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아, 오늘은 비가 왔는데 괜찮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내일 날씨는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볼까요? 자, 마지막 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어때요? 아, 지금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약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대화를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자, 제 어, 이가 아파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대답 했어요. 이가 아플 때는 치과에 가야 해요.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 이가 아파요. 맞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금 제 이가 아픈데 약이 있어요. 아파요. 아픈데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도 만들어요. 대답도 만들어요.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이번 시간은 단어를 보고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방학 어디 여행 가다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함께 우리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자, 방학 어디 여행 가다 자, 어디 어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어디 가다 네, 좋습니다. 어디로 여행 가다 어디 애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가다는 네, 좋습니다. 여행 을 가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방학 여기는 우리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해 볼까요? 방학 어디로 여행을 가요? 갈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러면 같이 확인할까요? 방학 인데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볼까요? 2번입니다. 지금 김밥 만들다 같이 만들다 아,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김밥 김밥 네, 만들다 앞에는 네, 맞습니다. 김밥을 김밥을 만들다 같이 만들다 우리 여기에 이번 시간에 배운 문법을 사용합시다.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김밥을 만드는데 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만들다 만들는데 아니요, 만드는데 특별한 단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3번입니다. 머리 아프다 어떻게 해야 하다 지금 질문해요. 자, 지금 머리 아프다 머리를 아프다 아니요. 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자, 문법을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할까요?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도 같이 볼까요? 여기에 예전 조용하다 요즘 말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하나씩 같이 볼까요? 예전 조용하다 여러분, 예전 예전 에 조용하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전 에는 조용하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조용하다 여기에 우리가 배운 문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즘 말 많은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예전 에는 조용 해요? 요즘 네, 요즘 은 말 네,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조용하다 예전 에는 조용하다 여러분, 예전 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 과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한 문장 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예전 에는 조용 했는데 요즘 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예전에는 조용 했어요. 요즘은 말이 많아요. 반대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네, 이번 시간에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브 는데 엔 인데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기 의미가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꼭 다시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브 는데 엔인데를 공부했어요. 이 문법을 사용해서 준희치 씨하고 흐엉 씨가 어떻게 대화를 해요?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듣겠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한국 역사 책인데 만화라서 쉽고 재미있어요. 저도 책을 읽고 싶은데 책 한 권 소개해 주세요. 준희치 씨도 역사 책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과학 소설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로봇 같은 거요. 로봇 같은 거요. 저는 그런 책은 잘 모르는데. 에릭 씨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흐엉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 책인데 만화라서 쉽고 재미있어요. 그리고 준희치 씨가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데 책 한 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흐엉 씨가 어떻게 말했어요? 네, 그런 책은 잘 모르는데. 에릭 씨한테 물어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흐엉 씨하고 준희치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같이 따라서 말할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그러면 들으면서 따라서 읽겠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한국 역사 책인데 만화라서 쉽고 재미있어요. 한국 역사 책인데 만화라서 쉽고 재미있어요. 저도 책을 읽고 싶은데 책 한 권 소개해 주세요. 저도 책을 읽고 싶은데 책 한 권 소개해 주세요. 준희치 씨도 역사 책을 좋아해요? 준희치 씨도 역사 책을 좋아해요? 아니요. 저는 과학 소설을 좋아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서 읽었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흐엉 씨하고 준희치 씨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대화를 연습해 봅시다 시간이에요. 우리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봐요. 자, 여기에 여러분,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자하고 남자가 지금 대화를 해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지금 영화표가 있어요. 영화 티켓이 있어요. 영화를 봐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질문을 할 거예요. 영화표 두 장 있다, 영화를 보다. 아, 한번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저한테 영화표 두 장이 있는데 같이 영화를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말했어요. 영화표 두 장이 있는데 영화를 같이 볼까요? 자,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네, 질문을 아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여자가 말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다. 아, 영화를 좋아해요? 그러면? 네, 좋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같이 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남자가 질문하고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대화를 만들 때 우리가 있는데, 좋아하는데 이 문법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2번은 여러분이 잘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2번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이 있어요. 아, 남자하고 여자가 말해요. 지금 옆에 강아지도 있네요. 자, 무슨 대화일까요? 날씨가 좋다, 산책하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날씨가 좋다, 산책하다. 네, 여러분 만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데 산책할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대답해요. 아,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자,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확인할까요? 강아지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좋은데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자, 3번도 그럼 같이 볼까요? 3번입니다. 여러분, 3번의 그림은 아, 지금 남자하고 여자가 말해요. 그런데 기차역, 버스 정류장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어떤 것을 타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자, 기차가 빠르다, 기차를 타다. 아, 먼저 말하는 것 같아요. 기차가 빨라요. 기차를 타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볼까요? 기차가 빠른데 기차를 탈까요? 기차를 타요. 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기차가 빠른데 기차를 탈까요? 아, 그런데 네, 의자가 불편해요. 아, 기차는 의자가 불편해요. 자, 그래서 네, 좋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기차가 빠르지만 의자가 불편한데 버스를 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기차가 빠른데 기차를 탈까요? 음, 아, 그래요. 기차가 빨라요. 하지만 기차가 빠르지만 의자가 불편해요. 불편한데 버스를 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아, 지금 여러분 여자하고 남자가 대화를 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아, 아마 클럽? 클럽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네, 춤을 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같이 볼까요? 춤을 추고 싶다, 춤을 못 추다입니다. 아, 지금 남자가 말해요. 어, 저는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춤을 못 춰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춤을 추고 싶은데 춤을 못 춰요. 이렇게 말해요. 아, 지금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네, 여자가 대답해요. 춤을 가르쳐 주고 싶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춤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같이 춰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대답을 같이 볼까요? 제가 춤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저하고 같이 출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 춤을 추고 싶은데 저는 춤을 못 춰요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어,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같이 출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쉽은데 쉽은데 이렇게 우리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지금 마지막 문제의 그림에는 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의자 지금 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 피곤하다, 쉬다가 있습니다. 아, 아마 지금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피곤해요. 쉬다 입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피곤한데 조금 쉴까요? 쉴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지금 이야기예요. 많이 걸었어요. 피곤한데 조금 쉴까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자, 의자가 있어요. 아, 저기 의자가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같이 확인할까요? 의자가 있는데 조금만 쉬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쉴까요? 피곤한데, 피곤한데 조금 쉴까요? 음, 좋아요. 저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조금만 쉬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질문, 대답, 대화를 잘 만들어 봤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DJ하고 어떤 남자가 대화를 할 거예요. 조금 긴 대화입니다. 우리가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미의 영화 산책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한국 영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훈 씨,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꿈을 찾을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기대돼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즐거운 인생입니다.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인데, 네 명의 아버지들이 대학생이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세 명의 친구들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다시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이 꿈을 찾는 영화라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영화는 뭐예요? 두 번째 영화는 국가대표입니다.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인데, 더 이상 운동선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꿈을 찾고 스키점프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었어요. 꿈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음악도 아주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선수가 점프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한 마리 나비하고 비슷해서 노래 제목도 버터플라이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청취자분들도 듣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음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지금 DJ하고 정성훈 씨가 대화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네, 영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정성훈 씨가 영화 두 편을 소개했어요. 자, 영화 두 편의 제목이 뭐였어요? 음,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 번 들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주미의 영화 산책입니다. 다시 보고 싶은 한국 영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훈 씨,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은 꿈을 찾을 수 있는 감동적인 영화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기대돼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즐거운 인생입니다. 이 영화는 음악 영화인데 4명의 아버지들이 대학생이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면서 그 꿈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친구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3명의 친구들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 후에 다시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들이 꿈을 찾는 영화라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영화는 뭐예요? 두 번째 영화는 국가대표입니다.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인데 더 이상 운동선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시 꿈을 찾고 스키점프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었어요. 꿈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음악도 아주 좋았어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선수가 점프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한 마리 나비하고 비슷해서 노래 제목도 버터플라이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청취자분들도 듣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그 음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잘 들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질문으로 확인할 거예요. 먼저 1번입니다. 1번 질문은 정성훈 씨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가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화,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화가 한 편이에요? 두 편이에요? 세 편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정성훈 씨는 감동적인 영화 두 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편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정성훈 씨가 첫 번째 영화를 소개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맞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이었어요. 아, 즐거운 인생 영화를 소개했어요. 자, 좋아요. 그런데 그 즐거운 인생은 왜 부모님과 같이 보면 좋아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즐거운 인생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확인할까요? 자, 즐거운 인생은 자, 즐거운 인생은 아버지들이 꿈을 찾는 영화라서 부모님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훈 씨가 말했어요. 아, 꿈을 찾는 영화예요. 자, 여러분, 이 즐거운 인생의 영화는 네, 맞습니다. 아버지들이 네 명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네,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세 명의 아버지들이 다시 꿈을 찾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꿈을 찾는 영화여서 부모님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영화의 제목은 뭐였어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영화의 제목은 국가대표였어요. 국가대표입니다. 그럼 이 영화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아요? 말했어요. 이 영화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좋아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같이 확인할까요? 자, 꿈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몸이 아파요. 하지만 그 꿈을 다시, 다시 도전해요. 꿈을 다시 찾아요. 그래서 꿈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들이 보면 좋은 영화예요.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들은 내용과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읽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것이 내용과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입니다. 1번,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2번, 영화 즐거운 인생은 꿈을 찾는 대학생 이야기예요. 3번, 영화 국가대표는 음악 영화라서 음악이 아주 좋아요. 4번, 소개한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내 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몇 번이 들은 내용과 같아요? 1번, 2번, 네,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소개한 영화를 보면 다시 한번 내 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1, 2, 3번은 왜 아니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천천히 볼까요? 1번이에요.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취자 청취자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네, 청취자는 무슨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라디오, 오디오를 듣는 사람을 청취자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시청자라고 해요. 자, 우리는 네, 청취자 말했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아니에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지금 영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영화 즐거운 인생은 꿈을 찾는 대학생 이야기예요? 대학생? 아니요. 대학생 아니에요. 아버지들의 이야기예요? 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질문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 좋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볼까요? 3번 영화 국가대표는 음악 영화라서 음악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음악 영화였어요? 아니요. 그럼? 네, 맞습니다. 스포츠 영화였어요. 스포츠 영화지만 음악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듣기 조금 긴 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도 같이 했습니다. 자, 어려웠어요? 아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공부했어요? 네, V은, 는데, N인데를 공부했습니다. 이 문법은 어떨 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소개할 때도 사용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앞에 이 문법을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상황을 설명할 때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안 좋은 상황이 뒤에 있어요. 그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 반대, 반대 상황일 때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문법은 의미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꼭 다시 한 번 연습해야 해요. 자, 그러면 집에서 여러분 꼭 연습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국화에서 만날 거예요. 국화에서 만나요.